에이브이 너희 안에 아무것도 없다 아이가 맞지? 아이고 너희도 너희때문에 내가 이틀을 잠을 못잤다 잠을 못잤어 적응을 못하니까 아휴 이놈들아 빨리 정리좀 하고 문을 열어줄게 빨리 너희도 가까워 할건데 아휴 아휴 눈썹이 아휴 골죽해졌네 이놈이 초석 끝났다 너희들 나와서 너희들끼리 오늘 다 놀아 너희들끼리 다 놀아 우리 애들 안 보낼거다 너희끼리 계속 놀아 아프라 아휴 바로 올라와 아프네 아휴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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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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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늦게까지 너희 둘이서 그 종일 놀아라 아휴 이틀 동안 고생했다 아휴 아휴 다시 거실로 좀 나가야 된다 아휴 휴식을 취하고 있어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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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부르지 마라 이놈들아 꼬리하고 문이니는 반성해라 어 그 문 안 열어 줄 거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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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르지 마라 내가 들어갈 거다 내가 들어갈 거다 와 전남이 완전 개코다 개코 이야 손에 멀리 열이 들고 있냐더더 이야 전남이니는 네이 걸어서 아무도 나오지 마라 아 저 전남이 문 닫으려고 했는데 아휴 일단 어쩔 수 없다 간식으로 내일 문 닫아야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전남이니빨 들어가라 전남이 아 전남이 바로 나오고 문 닫을라 이까네 꼬리야 아니 밑에서 밑에서 묵지말고 자 꼬리 아 아 전남이니빨이니빨이니빨이니빨이니빨이니빨이니 딱 묵고 바로 나아프네 하 자 누리였어 자 뽕 까칠이죠 엄마꺼 뺏어 묻자 하하 누리였어 너무 늦다 누리야 자 자 소심이 아 까칠이 빠르다 까칠이 까칠이 다 먹었다 없다 전남이썰 깡칠이 다 먹었다 전남이있 이제 케이 Dark Nether 하나가라 빨리 가라 케이Uh ante existem K área 제 케이 Sloan 안가져 이제 안가지 전남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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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저 방으로 가라 빨리. 가라. 가라 빨리. 또 내가 문 닫을까 싶어서 안 가네 이제. 일단 문 닫자. 점남이. 어? 쪼꼬미. 쪼꼬미 니네 어디 있었어? 니 화장실에 숨어있었나? 나 점남이밖에 없는 줄 알았다. 자 이뿌이. 아 안들어가노. 점남이 그 이뿌이 있다 아네. 이놈아. 됐다. 야 눈썹이 니는 그거 어떻게 던져주노? 그 안에 내가 꼬리를 못. 자 고 뒤에. 니 머리 뒤에. 아 니 맞았다. 괜찮으자. 먹어라 먹어라. 니 간식 주는거야 이놈아. 이뿌이 괜찮아. 콕콕. 이뿌이 괜찮아. 문이니 오지마라. 니 여자나. 간식이. 소심 누리였어. 아이쿠. 년섭이. 년섭아. 너도 내려와봐라. 어. 너희 언니야. 아. 너희 언니가 아니지. 너희 누나는 나와가지고 밥도 먹고 하는건데 봤는데. 아이쿠. 아이쿠. 이놈아. 아이고 이뿌이. 아이고. 딱 보기 좋다. 딱 보기 좋아. 딱 중간에 있네. 너희 방에서 꺼내온 방석인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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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캐티웨어. 오늘 오후에 캐티웨어 나가는건 봤는데. 밥 먹고 하는건 못봤다. 저놈아. 아이쿠. 나온 김에 갔겠지. 어이구. 와우. 잔다 눈감았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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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회자식. 이대회자식. 이대회. 다리 뭐있나 다리 소신이 혼자 없네 소신이 까칠이하고 소신이 없네 까칠이하고 소신이 없네 까칠이하고 소신이 없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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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네 쉽지 않아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올 생각을 안하네 저놈은 이뿔이도 도망갔네 화장실하고 밥하고 임식은 넣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눈썹이 이제 청소할거야 청소 청소하면 거실로 또 도망가야 된다 너희들 때문에 청소하기가 내가 많이 힘드네 참 쉽지 않네 쉽지 않아 그래 청소해 청소 청소 그래 그래 문희야 이뿔이하고 눈썹이 니가 좀 잘 챙겨줘야 된다 이놈아 꼬리니도 눈썹이하고 이뿔이 친하게 지내야 돼 응 응 그래 다들 가족이야 가족 이놈들아 응 응 응 응 응 응 너희가 너희가 살찌니까 전남이가 조용하다 전남이가 아우 전남이 아우 전남이 전남이가 착해져서 좋긴 좋은데 응 너희가 너희가 집 지킨다고 막 그러니까 그게 더 그게 더 힘드네 차라리 차라리 전남이가 나쁜 전남이가 됐으면 맞지 그나마 나았을 것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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